어... 저는... 뭐든 좋아요 하시면 돼요 그럼요 편안하게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부모님 성대모사 해도 돼요 윤종신 선배님 성대모사 어때요? 빙수야! 하지마요 깜짝이야 윤종신 성대모사 아니야 윤종신씨 모습을 지금 따라한 것 같은데 네 입 많이 벌리고요 난 누구 불러준 줄 알았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박빙수씨 죄송해요 나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네 예림씨 제가 개인기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뭔가를 그러면 저도 윤종신 선배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? 오늘 처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그러면 새로운 거 좋아요 새로운 시도 어떤 노래인가요? 네? 아 그냥 평소 말투를 따라하려고 평소 말투를 있어요 기대돼요 그 특징이 있어요 윤종신씨 시작 예림아 밥 먹었니? 하하하하 이거 저네요 전에요 전에요 제가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 뭐 트로트 같은 것도 좋아해요? 트로트를 부르셔도 돼요 살짝 예림씨만의 느낌으로 트로트요?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까? 트로트 쪽에? 뭐 대선배님들 노래 중에? 트로트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노래나 살짝 즐겨 부르는 노래요? 네 네 저는 그러면 음 편해지게 하셔도 돼요 아니 저는 예림씨 목소리 들으면서 네네 양희윤 선배님 노래를 부르면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도전 한번 해 보세요 해봐요 그냥 양희윤 선배님 노래 중에 긴밤 한번 해봐요 저 아이비씨 자꾸 아이비 개인기 지금 6개째에요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6개째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긴밤 해보세요 긴밤 오 지 오 제가 제가 마이크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안 들리고요 예윤씨는 잠시 후에 마이크가 오